자, 수업의 번외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용호 선생님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겠죠. 네, 잘했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데 저에게 저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 계세요. 그 부분은 두 분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용호 선생님도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한 장난은 아니었지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냥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놔듯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들로산으로 뛰어놀던 그런 어린 학생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다가 6살, 7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님 따라서 올라와서 노량진 근처 저쪽에 영등포 쪽에 처음에 살다가 거기서 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거기서 다녔어요. 도림동이라고 하는데 신길동 옆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정확히 살기는 신길동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쪽에 살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다가 부모님이 어느 날 이사하자 해서 간 곳이 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학년 때까지 정말 놀기만 했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나서 공부했던 기억이 정말 없습니다. 1, 2, 3학년 때. 저희 누나는 굉장히 그때부터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칸방, 조그만 집에서 가족들이 다 살다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고 배우는 걸로 그냥 교육을 한 거죠. 나도 엄마, 아빠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냥 보고 배웠겠죠. 그러다가 3학년 때, 2학기 때 잠실로 왔습니다. 갑자기 잠실로 오면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됩니까? 여전히 안 하겠죠. 그냥 노는 거죠. 제가 다니던 학교는 지금 롯데월드, 바로 롯데월드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랬는데 가더니 저는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랑 맨날 놀고요. 그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 그러니까 또래 또래들끼리 친하니까.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는 지금은 우리나라 방송사의 가장 유명한 방송사 앵커를 하고 지금도 항상 매일매일 TV를 틀면 뉴스 방송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친구를 매일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랑도 맨날 그냥 놀기만 했습니다. 야구공 갖고 놀고 테니스공 갖고 놀고 맨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성적도 별로 안 좋았죠. 제 친구도 아마 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같이 놀았으니까. 그랬는데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갔는데 그 4학년 때 선생님이 굉장히 편애가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이런 것들에 대해 편애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어린 용호 선생님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에이씨, 선생님이 미워서라도 공부해야지.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 푸쩍푸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의 어떤 공사, 공기관에 다니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정련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또 가정의 살림을 위해서 항상 맞벌이 하시면서 이 잠실 지역에 우유를 배달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니까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항상 새벽에 어머님을 도와주셨는데 어머님을 도와주지 못하게 출장 가는 날은 제가 3남매인데 저희 누이 저 남동생 이렇게 셋이 있는데 누나는 영문학 전공했고 저는 체육 전공했고 제공사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다 3남매가 제각각 자신들의 특성을 갖고 부모님이 잘 그냥 크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때 이 3남매가 맨날 새벽에 초등학생들이 엄마의 우유를 배달하는 걸 도왔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4시, 5시경에 일어나서 잠실에 아파트에 우유를 배달하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제가 피곤했었어요. 그랬는데 5학년 때 저도 모르게 수업을 열심히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뻗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옛날에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하고 막 자면 때리시고 혼내시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5학년 때 선생님은 4학년 때 선생님은 너무 편애가 심하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5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했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나봐요. 어린 학생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팍 대. 일어나 이놈 새끼야 왜 수업 대. 조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엎드려잖아. 이렇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아마 엄마의 우유 배달을 새벽에 돕는다는 걸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쓰다듬이 제 초등학교 5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자그마치 30 거의 어떨까요? 얼추 한 40년 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자기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용호 선생님도 머리카락이 있었겠죠.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고 좀 갈색 머리인데 원래 이렇게 딱 만져주시면서 아유 용호가 잘 될 거야.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요. 어떠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셨지만 그것이 뭐냐면 꼭 마치 천사가 저의 머리를 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것은 어린 아이의 삶이지만 제 삶에 대한 축복이었고요. 위로였고요. 격려였어요. 그때 엎드려 잤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이제 제가 기성세대가 돼서 여러분의 아빠 세대가 되었지만 그 선생님의 그 쓰다듬음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준 그 손길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긍정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누나 동생과 함께 제 동생은 저보다 더 어렸죠. 어찌 보면 제 동생은 더 대견하죠. 근데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선생님이 바라보던 관점 그래서 내가 엄마의 우유배달을 새벽에 돌리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셨고 원래도 부끄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욱더 자랑스럽게 그래서 막 이리저리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우유배달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운동도 됐고요. 또 새벽 일찍부터 깨는 습관도 가졌고 또 선생님의 그런 긍정적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라고 내가 감히 얘기하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4학년 때 부정적인 반작용으로 공부를 한 게 5학년 때는 정말 긍정적인 반작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도 학교에서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도 공부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은 우등 상장을 주고 그랬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를 바꿔 놓은 거예요. 만약 그때 선생님이 막 머릴 떼고 이놈이 일어나 이 새끼야. 이 새끼 가난한 새끼가 맨날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 새끼가 창피한 줄 알고 새끼가 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공부를 하던가 해야지 새끼야. 하면서 만약 저한테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어린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축됐을까요. 그러나 선생님은 저한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통해 제 어린 저를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또 선생님한테 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씻기도 열심히 씻고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이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초중고대 이렇게 가면서 부정적인 상호작용도 경험했을 거고 긍정적 상호작용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랑제의 일타강산 합시고 되지도 않는 자격을 갖고 여러분 앞에 떠들고 있는 김용호 선생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선생님은 교사는 아름답게 바꾸고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교사가 될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임용고사라고 하는 그냥 전공 80점 중에 높은 점수 일반 교육학 잘 배워갖고 학원에서 잘 다녀서 잘 글 써갖고 합격하고 교직 나가서 함부로 학생한테 하고 나는 특별한 죄를 질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는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들의 삶의 긍정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교사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의 인류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교사를 과연 내가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많이 부끄럽습니다. 매일매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매우 부끄러워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한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얘기를 찾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분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 힘들 거예요. 앞으로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실 겁니다. 그 스트레스 아름다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거라 생각하시고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1년 만에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혹시나 1년 만에 안 되고 2년 또는 3년이 걸리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임용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 순간순간 조금 힘들 때 한 발 더 내딛고 좀 더 자고 싶은데 한 번 더 보고 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모여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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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